대학, 왕이 큰 학문을 하는 이치는 밝은 덕을 펼침해 있고 백성을 사랑함에 있으며 지당함에서 그치는 데 있습니다. 그칠 줄 안 뒤에 안정이 있고 안정된 뒤에 고요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물에는 근본과 지업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알면 치국의 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펼치려 했던 사람들은 먼저 그 지역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을 잘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그 가문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 가문을 화목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을 수양했습니다. 그 자신을 수양하려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진실되게 했습니다. 그 뜻을 진실되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지식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잘 안 뒤에 완전한 지식에 이르고 완전한 지식에 이른 뒤에 뜻이 진실하게 됩니다. 뜻이 진실하게 된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자신의 수양이 됩니다. 자신이 수양된 뒤에 가문이 화목하게 되고 가문이 화목하게 된 뒤에 지역이 잘 다스려지며 지역이 잘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화롭게 됩니다.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수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본이 불안한데 말단이 잘 다스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넉넉히 해줘야 하는 것을 박하게 하고 박하게 해야 하는 것을 넉넉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지식이고 이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뜻을 진실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입니다. 나쁜 냄새를 싫어함과 같으며 좋은 미모를 좋아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겸손함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혼자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인이 한가하면 좋지 못한 짓을 하며 하지 않는 짓이 없습니다. 군자를 본 뒤에는 슬며시 그 좋지 못한 짓을 감추고 좋은 일만 보여주려 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보면 마치 그 뱃속을 보듯 훤히 보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혼자 하는 일을 조심합니다. 증자가 말했습니다. 열 사람이 보는 눈길, 열 사람이 가리키는 손가락, 그것은 엄중한 것이다.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성은 자신을 윤택하게 하니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시경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수강을 바라보니 푸른 대가 무성하다. 의저 타신 저 군자여 깎은 듯 다듬은 듯 조은 듯이 가른 듯이 점잖코도 당당하여 환하고도 뚜렷하다. 의저 타신 저 군자여 끝내 잊지 못하겠네. 깎은 듯 다듬은 듯이라는 것은 배움을 말합니다. 조은 듯 가른 듯이라는 것은 수양을 말합니다. 점잖코도 당당하다는 것은 엄격하고도 분명함입니다. 혼하고도 뚜렷하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저 타신 군자를 끝내 잊을 수 없다는 것은 품덕이 완벽하여 백성들이 잊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시경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호, 못니지리 문왕, 무왕, 군자들은 현자로 섬기면서 양친처럼 모셨네. 소인들은 기쁨을 누리고 그 혜택을 나누었네.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난 그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고에는 밝은 덕을 펼치셨다 했고 태갑에는 천명을 돌아보셨다 했으며 제전에는 큰 덕을 밝히셨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은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탕왕 세면대의 명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매일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롭게 되고 또 매일 새롭게 되리라. 강고에는 백성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시경에는 주나라가 비록 옛날하지만 그 운명은 새롭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엇이건 지극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시경에 전합니다. 왕의 땅 천리가 백성 사는 곳이다. 또 시경에 전합니다. 아름다운 꾀꼬리 언덕 끝에 있구나.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쳐야 할 때 그칠 곳을 하니 사람이 새보다 못할 수 있겠는가. 시경에 전합니다. 훌륭하신 문왕이여 끊임없이 사모하네. 임금이 되어서는 어질매서 그치셨고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에서 그치셨네.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에서 그치셨고 부모가 되어서는 사랑에서 그치셨고 사람의 사귐에는 신의에서 그치셨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송사를 처리해보니 나도 남의 입장과 같다.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하려 한다. 진실함이 없는 자가 말로 표현하지 못함은 백성들의 뜻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근본을 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자신을 수양함이란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분노가 있으면 올바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올바를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올바를 수 없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올바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자신을 수양함이란 마음을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소위 가문을 화목하게 함이란 자신을 수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란 친하고 사랑함에 치우치며 천하게 보거나 미워함에 치우칩니다. 두렵고 공경함에 치우치고 애처롭고 불쌍함에 치우치며 오만하고 태만함에 치우칩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며 싫어하면서도 그 좋은 점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드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며 곡식의 싹이 크게 자랄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을 수양하지 않으면 가문을 화목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위 지역을 다스림에 먼저 가문을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서지 않고도 지역에 가르침을 줍니다. 효도라는 것 그로써 임금도 성깁니다. 공선함 그로 인해 어른을 성깁니다. 자애라는 것 그것으로 백성들을 이끕니다. 강고에 전합니다. 갓난하기 위하듯 진심으로 찾으면 딱 맞지는 않아도 틀리지는 않으리라.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문이 어질면 한 지역이 모두 어집니다. 한 가문이 양보하면 한 지역이 모두 양보합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한 지역 전체가 어지러우니 그 의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한마디 말이 이를 뒤엎고 한 사람이 지역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유임금과 순임금은 어집으로 천하를 다스리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걸왕과 주왕이 폭력으로 천하를 다스려도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 명령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함으로 군자는 자기가 선한 뒤에 남에게 선함을 요구하며 자기에게 악함이 없고 나서 남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을 지닌 채 용서하지 않으며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가문을 화목하게 함에 있습니다. 시경에 전합니다. 복숭아 싱싱하니 그 입새 무성하다. 아가씨가 시집가니 그 집 화목하리라. 집안이 화목한 뒤에야 지역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경에 형과 아오 화목하다고 했습니다. 형과 아오가 화목한 뒤에 지역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경에 위의의 어긋남이 없으니 사방의 나라와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부자지간이나 형제로서 본받을 만한 뒤에야 백성들이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지역의 다스림이란 가문을 화목하게 함에 있다 합니다. 이른바 천하를 평화롭게 함이란 그 지역을 잘 다스림에 있다 합니다. 왕이 노인을 잘 대접하면 백성들이 모두 효도하며 왕이 어른을 잘 대접하면 백성들이 모두 공손합니다. 왕이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면 백성들도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다스림이 원칙이 있습니다. 위가 싫어하는 일로 아래를 부리지 말라. 아래가 싫어하는 일로 위를 섬기지 말라. 앞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뒤에게 시키지 말라. 뒤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앞을 따르지 말라. 오른편에서 싫어하는 것을 왼편에 건네지 말라. 왼편에서 싫어하는 것을 오른편에 건네지 말라. 이를 다스림의 원칙이라 합니다. 시경의 즐겁구나 군자들은 백성들이 부모로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를 백성들의 부모라 합니다. 시경의 전화입니다. 우뚝한 남산이여 바위로 서 있구나. 혁혁하신 사윤이여 백성 모두 울어른다. 한 지역 왕이 된 사람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우치면 천하가 욕을 합니다. 시경의 전화입니다. 백성 많던 은나라는 하늘과도 짝이 됐네. 은나라를 거울삼자 천명은 주놈하다.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습니다. 이런 까닭의 군자는 먼저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쓰임이 있게 됩니다. 덕이 근본이요 재물이란 말단입니다. 근본을 밖에 두고 말단을 안에 두면 백성들이 서로 빼앗고 약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만 모으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뿌리면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거슬려 나가면 거슬려 들어오고 재물이 잘못 들어오면 잘못되어 나갑니다. 강고에 전합니다. 천명이란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다. 선하면 그 왕의 자리를 얻고 선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습니다. 초서에 전합니다. 촌나라에는 보배랄 것이 없으나 오직 선한 자를 보배로 삼는다. 구범은 말합니다. 망명하는 사람에게는 보배랄 것이 없지만 어버이를 사랑함을 보배로 삼는다. 진서의 전함이다. 한신하가 있다. 정말로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착하여 남을 포용할 줄 안다. 남이 가진 재주를 자기 재주인 듯 칭찬한다. 남이 뛰어나고 지혜로움을 마음속으로 좋아한다.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칭성한다. 이는 포용할 줄 아는 것이니 그렇게 우리 자선과 백성들을 위한다면 이로움이 있게 된다. 남의 능력을 시기하고 미워하거나 남의 뛰어나고 지혜로움을 거스름으로써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선과 백성을 위할 줄 모른다면 위태롭다 할 것입니다. 오직 어진 임금만이 이들을 몰아 냅니다. 사방의 위지로 쫓아내서 중원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어진 임금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진 일을 보고도 등용하지 못하며 등용하되 나서지 못하게 하면 태만함입니다. 착하지 못한 일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리치되 멀리하지 못하면 잘못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면 이는 사람의 본성을 어기는 것이니 재앙이 반드시 자신에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큰 법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충성과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 교만함과 태만함으로 그것을 잃습니다. 재물을 생기게 함에 큰 방도가 있습니다. 재물을 생기게 하는 자가 많고 그것을 먹는 자는 적으며 재물을 만드는 자가 빠르고 그것을 쓰는 자가 더 되면 재물은 항상 충분합니다. 어진 사람은 재물로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일신을 위해 재물을 모읍니다. 윗사람이 어짐을 좋아하는 데에도 아랫사람이 의로움을 싫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을 바르게 하기를 좋아하는데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르게 하면 나라 창고의 재물도 자신의 재물이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맹헌자가 말했습니다. 큰 말을 기르는 이는 돼지나 닭다위를 돌보지 않는다. 냉장용 얼음이 저장된 부자 집안은 생고기를 위해 소나양을 기르지 않는다. 백대의 마찰을 가진 큰 가문에서는 나무의 재물을 걷는 가신을 두지 않는다. 나무의 재물을 걷는 가신을 두느니 차라리 도둑가신을 둘 것이다. 이것을 잃커러 나라는 이익으로 이로움을 삼지 않고 의로움으로 이로움을 삼는다고 합니다. 나라와 가문의 어른이 되어 재물에만 애쓴다면 반드시 소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잘 한다고 하여 소인들에게 나라와 가문을 맡기면 재앙과 재난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비록 선한 사람이 있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이익으로 이로움을 삼지 않고 의로움으로 이로움을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